계절별 바다 낚시 어종을 알아볼게요. 1. 봄철 대상어종 볼락, 망상어, 참돔, 감성돔, 도다리, 가자미, 농어, 우럭, 이면수어, 쥐노래미 등이 있겠네요. 2. 여름철 대상어종 3. 봉애돔, 긴꼬리 봉애돔, 부시리, 돌돔, 농어, 전갱이, 고등어, 붕장어, 능성어, 자리돔, 광어, 우럭, 노래미, 숭어, 학공치, 참문어, 갑오징어, 무늬오징어, 호래기, 양태 등 다양한 어종의 낚시가 가능한 계절입니다. 3. 가을철 대상어종 감성돔, 뱅애돔, 긴꼬리 뱅애돔, 참돔, 돌돔, 볼락, 농어, 고등어, 삼치, 전갱이, 숭어, 광어, 도다리, 참문어, 가자미, 갈치, 학공치, 갑오징어, 무늬오징어, 쥬꾸미 등 4. 겨울철 대상어종 감성돔, 뱅애돔, 긴꼬리 뱅애돔, 학공치, 독가시치, 방어, 청어, 볼락 7.울철 campuses 10. 울주선 비싱 9. 울주섭